하아.. 접시에다가.. 배 한 마리 먹어야지 자 오늘은 어떤 물고기인가요? 요즘에 9월까지는 여름에 농어가 맛있어 농어가 제철이야 9월까지 저번에 여러 가지 많이 먹었잖아 근데 농어 한 마리 먹자고 오늘 두 마리가 들어왔는데 말이 너무 길어요 바로 잡아라 아 그래? 야 이건 너무 크다 지금 둘이서 제 여기까지 아니 저.. 재범이까지 같이 먹어도 이건 너무너무 커 못 먹어 이거 3kg가 넘는단 말이야 오우 너무 커 그지? 원래는 완전 파닥파닥 해줘야지 좀 신선하게 느껴지는데 들파닥거리죠? 아니 파닥거리잖아 들파닥거리는 다시 꺼내봐요 아 들파닥거리는데 그러니까 가만히 있잖아 이게 아니 많이 껴져있으니까 지느라기가 껴져 완전 파닥파닥 해야지 신선한데 보이는데 이게 조금 덜 신선해 보이네 뭐 이렇게 해당하면 이게 여기다 죽으면 어떡해 오우씨 우와 아우 이거 또 크네 야 이거 또 크네 이게 더 파닥파닥거리는다 이게 더 파닥파닥거리는다 아니 맛있는 거 하나 잡아주고 하는데 어? 좀 조용히 좀 먹어 그리고 마스크 이제 가게 들어가니까 좀 써야지 자르라고 때리지 말고 때리지 말고 아니 형이 형이 이거 안 할 거예요? 아니 오늘은 저번에 뭐 좀 나오고 싶어 하는 거 같으니까 네 그냥 좀 해보라고 그러려고 너무 나만 뭐 그 저 하여서 손만 나오게 해고 이렇게 뭐 불만이 오늘 좀 그 저기 뭐야 저 어떻게 한 거예요? 마스크 사이로 어떻게 한 거예요 지금 어? 아이 자 거기다 올려 그래갖고 아람이 잡은 다음에 아람이 꼬리 잡지 마 꼬리 잡지 마 자 자 어이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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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힝 잡으라고 머리를 알 ways 아ạ 아앜 eth 아.. 잡으라고 머리를 아.. 아.. 하늘치.. 머리를 잡으면 반대로 보여! 아니.. 나.. 나도.. 아.. 야 인마.. 아.. 또 잡게면 안 되네.. 어.. 이렇게 해서.. 여기서 그냥.. 이렇게 하면.. 이렇게 하면.. 그러지게.. 자 이제 자고 가.. 이제 자고.. 반만 잡으라고.. 반만 오르신 해가지고.. 재밌어요.. 어.. 야야야야야.. 좀.. 카메라 들어가면.. 아.. 답답하다.. 유튜브 각을 몰라? 그니까.. 잠깐! 카메라 노릇 잡으라고.. 니 지금 뭐.. 손님한테 파는 거냐 지금.. 이쪽으로 가 이쪽으로.. 손님께 진심으로.. 검찰이 Salvator.. 화분 부대.. 골반가.. Complete.. 정 Cox.. 하.. Barn開의 짱도 vào.. 할아버코... 할렐린사이.. 칼을 안 들어..? 자 이제 카메라가 울렁쬘기 고기를 잘 잡지? 하루에 몇 마리 시켰는데 많이 잡지? 근데 저 카메라만 들어가면 종통 환자가 되잖아 야 누가 너 약 먹었어? 약이 용돈어진 거 이거고 있지 야 아 답답하다 답답해 아니 솔직히 좀 카메라가 오니까 상추 어 약간 야 카메라를 가리지 말고 엉덩이를 빼고 카메라 들어올 자리를 이렇게 해 오케이? 어 이거 떨어졌다 이건 아니라고 지금 뭐 잘못한 거 같은데 느낌에 아니야 아니 슬기가 터져가지고 어? 슬기가 터졌어 형 슬기가 터졌으면 씻으면 돼 슬기가 터졌으면 잘못한 거지? 그냥 막 슬기를 안 뭐 재영아 너 뭐 카메라만 들어오면 뭐 슬기도 터트리고 야 슬기 터트린 거면 잘못한 거예요? 아니 슬기를 피해가지고 잡아야지 터질 때도 있어 근데 카메라만 들어오면 예 야 진짜 중풍 환자 저런 중풍 환자가 야 막 칼 씹먹은 놈 있는 거 아니고 덜덜덜덜 노래 있잖아 덜덜덜 아니 칼질을 평상시에 잘하는데 꼬리살을 갖다가 그냥 이렇게 내가 카메라만 들어오면 칼질을 이렇게 하냐 어떻게 어떻게 자 아니 꼬리에 살이 붙어있잖아 매운탕 뭐 좀 오늘 뭐 많이 먹고 싶어? 칼이 아니 칼질 잘하거든 이 정도면은 횟집 주방장치고 조금 실수를 한 거네요 지금 아이 많이 원래 평상시에는 안 그래 알겠어 중풍 환자가 좀 아까 됐잖아 그치? 중풍 환자가 됐으니까 네 본인의 슬기도 터트리고 꼬리도 저렇게 한 게 조금 잘못을 인정해요? 아 그럼 원래는 안 저런데 아 원래는 안 그러는데 아 원래는 안 그러는데? 저럴 수가 없어요 아 근데 좀 긴장이 된 거예요? 조금 약간 떨리더라고 하하하하하하 조금 아니 아 진짜로 어 결혼식장에서 축가 부르는 것보다 더 떨렸어? 아 그렇네 그때는 떨리지 않잖아 어 근데 잘하는 거 같아 근데 잘하는 거 같아 비계를 또 베게 해주네 뭐가 풀까 봐 야야 장갑을 왜 껴 그냥 아 손 씻고 해 아 아 아니 고기 한마리 요 고기 한마리 잡으면 포토 가지고 도톰하게 좀 쓰라고 딱 쓸어보라고 기회를 주잖아 기회를 그 장갑을 왜 끼라 그래 지 야 인마 고기 한마리 잡는데 언제 장갑 낀 적 있어 많이 잡을 때나 장갑 낀 자 이거 빨리 해갖고 어 옆에 자 이거 수근 물에 빨아 자 어 물에 빨아가지고 포토 갖고 쫙 올려 봐봐 하하하하 이게 이제 응 단양 박제봉을 키워주려고 하는게 아니라 본인이 더 부각돼 보이려고 아니야 지금 이제 내가 시켜주는데 응 왜 생선을 또 얻어놔 이렇게 먹는 거지 이 잔소리가 안 나올 수가 없게 하잖아 어 아니면 잘한다고 생선을 어떻게 했는데 다시 보여주세요 아 도마에다가 지금 이렇게 놔야 되잖아 예예예 지금 지가 긴장을 하니까 여기다가 올려놓잖아 하하하하하하 나는 이런 것까지 딱 다 확인을 한단 말이야 오케이 어 자 해봐 제대로 나 빠져줄게 잔소리 안할 테니까 해보라고 한참에서 잔소리 안 할테니깐 해보라고 으핳 아 으하 으 으 으 으 으 너무 빨리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정확하게 해 정확하게 해 야 인마 지금 호랑이 좀 채워냐? 해 한 번 해 고통하게 좀 탁탁 제대로 쓸어봐 오케이? 우리가 먹는 거야 손이 기다리는 거 아니잖아 처음에 몰래 다 저렇게 손이 떨리고 한다고 자 레몬은 영어로? 레몬이 아니고요? 레몬이 레몬이지 그럼 귤이라고 그러다 했어? 레몬이랑 귤? 레몬이 아이잉 인사 아예? 하면 한다고 해 이제 네! 레몬이랑 다양하십니다 레몬이랑 수위입니다 자기소개 하세요 안녕 단티야 단티야 자 지금 뭐 하신 거예요 단띠야! 감독하는 걸 좀 보고 배워가지고 자 오늘은 농어를 또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농어를 영어로 하면은 몰라 할 수 있는 거 없어 정확하게 농어를 영어로 하면은 C-Best C-Best라고 하는데 또 좀 전에 찾아봤지? 뭘 찾아봤지? 아 봤어 보는 거 안 보는 데서 유식하지 좀 하지마 그리고 아니 그냥 그냥 먹으면 되지 그거 영어로 왜 알아야 돼 이거를 자 농어가 어떤 게 좋죠? 몸에? 아니 생선이니까 다 좋지 근데 여름철에 농어가 9월달까지 내 철이니까 네 또 이제 어? 한 마리 또 잡아놓는 거지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7월에 농어는 바라만 봐도 C-Best 몸이 좋아진다 몸이 좋아진다 또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금세 때 찾아봤구나 아 뭘 또? 금세 찾아봐요 농어가 네이버 보는 거 봤다니까 아 뭘 봐요 딴 거 찾아봤다니까요 어 농어는 특히 이제 7월 농어는 너무 이제 그 영양양이 풍부해가지고 거의 보약에 가깝다 단백질 그 다음에 뭐 비타민 철분 잉 뭐 칼슘까지 어마어마하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니 그냥 그 여기 밑에다가 놓고 읽어 그 언제 외우거든요 근데? 야 쉴 동안 아까 잠을 안 자고 그 보더니 그걸 외웠구나 아니 뭘 그걸 외워야 어 좋아 이거 잘해 까주세요 어허 자 아 왜 또 잔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하지마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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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요렇게 자 술은 적당히 맛 적당히 예 예 한잔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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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갈때까지 달려보자 한잔에 어허 이렇게 해서 일단은 그냥 가장 기본적인 맛 응 예 재래식 음 음 맛있다 자 음 음 음 용마 좀 짜야지 기름이 올라가고 맛있네 예 아 난 여기 자리에다 좀 먹어야 돼 네 아 아 하하하하 야 한이로 씌우니까 안치면 자 아 아 아 아 빡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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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하하하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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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잔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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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갈때까지 달려보자 한잔에 아아 음 드세요 드세요 왜요 왜 아니 왜요 아니 왜요 왜 아니 왜요 왜 안 먹는다고 아니 왜요 왜 와사비는 안 먹는데 네 뭐는데 아 왜 안 먹다니까요 아니 추? 병상 아 먹었는데 아니 안 넣었으면 어떡할 건데요 아니 안 넣었으면 어떡할 건데요 그게 없는데 아아 그니까 한 번만 믿고 먹어봐 잠깐만 아니 너 형 따라와 한 번만 믿고 먹는 거 같다 장난치는 거 아니야 아니 질문이 않던지 먹어본 거 아니잖아요 너 옛날에 태어났으면 권장 500대짜리야 이거 아니 그러니까 아아 보이지 않아 아직도 내 사랑하나 쉼 쉼 오요 빵 빵 나는 걱정이랍니다 빵 괜찮잖아요 응 네 아니 왜 이렇게 내가 뭐 상대보고 있다가 뭘 싸우네 형 아니 그니까 왜 이렇게 의심을 하시냐고요 응 맛있네 그니까 그러니까 아 맛보고 야 이거 이거 돼지 씨 이거 맛있다 콩방 음 아 아 아 항이 아니 왜요 왜 아 왜 거기다 왜 아니 뭘 헛구멍 치고 올리지 마 멍렬지 차서 장난사니까 아니 안 했잖아요 왜 왜 아니 팔면 비싼 거야 먹고 초장을 제가 입에 아니 믿으라니까요 나를 아 믿으라니까요 아 아 아 조금만 진짜 장난치지 마 장난치지 마 아 아 아 아니 정말 안 쳐 아 야 아 안 쳐 안 쳐 적당했잖아요. 나를 믿어라. 조긋는 거야. 근데 조정이 안 되는 거. 잠깐만. 어차피 유튜브 강의인데 왜 그러는 거야? 감상놈. 믿으라니까요. 안 먹었다. 나는 믿으라니까요. 아 이거. 안 넣었다니까. 안 먹었다니까. 안 넣었다구요. 야 야. 치과도 하니. 안 넣었다니까요. 치과에서 이거 막. 안 하는 거.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. 들어왔어. 아 이거 맛있다. 이거 엄마 가지고. 이거. 왜? 짠. 아니 뭐가 닌 지금 뭘 하나. 아니 짠 짠. 여보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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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밥은 먹었니. 여보세요. 밥은 먹었니. 여보세요. 밥은 먹었니. iento. 한자랭 갈 때까지 달려보자 한자랭 그거 좀 하지마 나 내 앞에서 그냥 그런 것만 해도 이상하다고 내가 언제 앞에서 했어요 옆에서 했지 옆이네 내 옆에서 하지마 아 근데 맛있다 우리 숙성을 좀 시켜야 더 맛있는데 그냥 더 맛있네 기름이 차서 그냥 먹는 거면 다 편집을 하고 조금 이제 유튜브 각 쪽으로 먹으면 방송에서 살리겠습니다 또 아 또 죄송합니다 오늘 먹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미키란툰 조카 야야야야 야온이에요 야 저 유튜브 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야야야 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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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